네 기업탐방 리포트 함께하는 회사 다녀왔습니다 시간입니다 밸류파인더 이충헌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탐방 스토리 들어보기에 앞서서 시장 조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카카오가 4%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에 대한 아이표 지연에 대한 이슈 때문인지 연일 음봉을 그리고 있어서 갖고 계신 분들 아주 어느정도 비중 조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나라는. 이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카카오의 흐름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지금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증식이나 종목이 올랐을 때는 호재에 더 민감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악재에 좀 더 민감한 시장으로 시장 트렌드가 좀 변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호재가 굉장히 많죠 디지털 화폐 시범사업자도 이제 선정이 됐었고 최근에 카카오게임즈도 굉장히 최근에 주가가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카카오페이가 조금 지연이 상장이 지연됐다라는 소식을 좀 봤을 때는 사실 지금까지 상승했었을 거를 좀 보자면은 하락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는 늘상 어느 종목이나 있었던 거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61선에 가까워지는데 이 부근을 터치했었던 적이 올해 들어서 한 두 번 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일제히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간의 양매도가 좀 나오면서 그리고 2.3%까지 오늘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봉을 좀 잡아먹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좀 악재에 민감한 투자자들의 매물이 나온 걸로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뭐 카카오 그동안 항상 10만원에서 12만원, 14만원, 16만원 이렇게 오를 때 살까 말까 했을 때 항상 못 샀었던 이런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이 개인적으로는 좀 투자 적기가 아닐까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네이버 같은 종목들,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 중에서 네이버는 오늘 1%에 좀 하락 그치고 있는데 카카오가 유달리 좀 4%까지 하락을 하는 거는 개별적인 이슈로 좀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긍정적인 또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오히려 사고 싶었던 투자자들은 이런 기회를 좀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개장 포트에 YG 플러스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YG 플러스 급등세가 두드러졌거든요. 앞서서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지를 들어봤는데 YG 플러스가 유독 잘 가는 이유와 함께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지에 대해서는 가격대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세요? 사실 올해 초나 지난해 YG 플러스가 상승을 했던 이유하고 이번에 상승하는 이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해나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가 완전히 시장을, 음원 시장을 싹쓸이 하면서 결국은 음원 판매에 대한 이런 유통 수익과 그리고 이제 굿즈 판매에 대한 수익이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그 당시에는 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 최근에 오르는 거는 그 사이에 올해 1월 달에 상승을 했었던 요인으로 하이브하고의 이런 서로 지분을 주고받는 계약을 체결했었죠. 그러면서 결론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YG 플러스가 기존에 YG 엔터의 음원만 유통을 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BTS의 음원까지도 유통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확장이 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이런 블랙핑크의 이슈 플러스 이런 BTS의 음원 유통까지 보면 확실히 이제 호재가 맞는데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향후 지켜봐야겠지만 최근에 특히 기간 쪽에서 거의 200만 주 가까이 일주일 사이에 들어온 측면과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사놓고 기다리는 좀 중장기로 끌고 가는 전략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는 않고 단기 트레이딩의 전략 차원에서 좀 스윙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은 이게 더가 하는 게 더 가는 시장이 있고 이게 더 빠질까 하는 게 더 빠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트렌드에 맞게 좀 단기 트레이딩이나 스윙의 영역으로 YG 플러스는 지금 충분히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YG 플러스는 이게 더가 하는 종목인 거네요. 네 확실히 좀 더 지금 모멘텀이 이제 7월 15일 같은 경우 거래량이 4,800만 주가 생겼는데 오히려 올해 1월 하이브 인수 얘기가 나올 때만큼 거래량이 더 폭발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확실히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시간 특징주까지 진단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탐방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뷰를 자세하게 전해주시다 보니까 좀 탐방 기준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좀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탐방 기준은 정해놨는데 받아주는 데는 그냥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가릴 처지가 아닌 것 같고 이게 여러모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좀 많이 오른 종목을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 종목은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좀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생각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오늘 어떤 회사 다녀오셨을까요? 최근에 이제 정말 주식이 안 가던 주식이었는데 인터파크가 이제 떠오르면서 그중에 알짜 자회사로 언급됐었던 아이마켓 코리아를 6월 22일에 다녀왔었는데 그 당시에 주가가 거래량도 많이 없었고 했는데 최근에 좀 이렇게 인터파크 M&A 관련해서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코스크 안 돼요. 코까지 마스크 네. 다음부터는 잘 맞고 오겠습니다. 근데 인증샷 좋네요. 아이마켓 코리아. 지금 다녀오고 나서 그럼 그 이슈가 터진 거네요. 네 사실 다녀왔을 때도 이거는 뭐 회사가 이제 인터파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알지는 못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 회사에 항상 약점이 좀 인지도가 낮았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좀 제외하고 어쨌든 인지도가 많이 쌓여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가 아이마켓 코리아는 팔지 않겠다라고 알자가 정말 부각이 된 거잖아요. 그 알자인 이유 어떤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가요? 일단은 국내 1위 MRO 업체입니다. MRO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어떤 회사가 어떤 거 충전소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통 그런 물품 같은 거를 유통을 해서 갖다주는 이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1위 MRO 업체고 이 회사의 좀 특이한 부분은 이대주주가 삼성전자, 엔지니어링, 물산, 전기, SDI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원래 2011년도에 삼성그룹 안에서 MRO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투명성에 대한 이슈가 좀 제기가 되면서 삼성그룹에서 좀 매각이 됐었고 그걸 이제 인터파크 홀딩스가 이제 지분을 가져갔는데 이게 단순히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브원이라는 회사도 사실은 LG 서브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좀 둔사가 된 게 전체적으로 좀 사회적인 이슈에 의해서 좀 분리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 외에도 롯데칠성이나 하나솔루션, 홈플러스, 농신 같은 이런 삼성을 제외한 업체들도 고객사가 600여 곳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시장에서 성장성의 측면에서는 사실 의구심이 많이 제기가 되지만 그 부분도 해결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좀 더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삼성그룹 향 매출이 2조 원까지 늘어났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1.6조 원까지 지난해 매출이 좀 기록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좀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MRO가 사업이 성장성이 많이 없는데 이게 정말 성장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성장성보다는 이쪽은 안정성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특정 기업으로 이렇게 많이 매출이 몰아져 있으면 그 회사하고 관계가 와해가 되면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애초에 삼성그룹 안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삼성그룹이 매각을 할 때 5년간 매출을 2조 원씩 매년 보장을 하겠다라는 약속도 했었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런 시스템을 깔고 이런 유통 자제를 해주는 게 삼성그룹만 90개 사이에 달하거든요. 근데 삼성그룹이 기존에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회사의 이런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 고리를 끊어내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평택 3기라든가 아니면 피트 공장 증설 관련해서 좀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의 인연은 좀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고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있다고요? 네, 대표적인 고배당 업체입니다. 뒤에 좀 자료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지난해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전상장사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15위 안에 랭크가 됐습니다. 한 주당 이제 600원 정도를 했었고 이제 분기배당도 처음 시작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분기배당이라고 하면은 좀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잘하는 회사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배당을 좀 더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은 자사주를 취득한 데는 사실 굉장히 회사가 많거든요. 근데 작년에 자사주를 산 다음에 올해 그거를 소각한 회사는 또 많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2018년도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30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해하고 올해 초에 300억 원을 이제 취득을 한 거를 307억 원을 이제 소각을 했어요. 그만큼 주주들에 대한 이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기배당을 하면서 지금 이 사회의 결정을 통해서 이제 향후에 2, 300원 정도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난해 기준 600원으로 해서 보수적으로 2, 300원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런 한 주당 계속해서 4.2%에서 최근에 지난해까지 6.4%까지 배당 수익률이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회사를 딱 놓고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3,900억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1분기 재무제표상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2,600억 원이거든요. 근데 매년 400억 원 이상의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 영업이익만 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에서 한 3년 지나면은 충분히 회사 가치를 지금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저평가 측면으로도 좀 이 회사를 좀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쭉 iMarket Korea의 그 그림을 보면 현금, 배당, 그리고 꾸준하게 들어오는 숫자 여기에 저평가인 거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인 측면만 부각이 되는 것이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은 강한 건 없나요? 성장성 강한 게 정말 많은데요. 많아요? 네,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군요. 네, 사업 분야를 되게 하고 있는데 아까 MR 업체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MR 업체의 일환으로 또 하고 있는 게 이제 안영케어에 대한 얘기는 좀 제외를 하도록 하고 올해 SK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룹 이미지가 굉장히 인수를 잘한다, 투자를 잘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올해 4월에 이 회사가 지금 코넥스 상장사인 시그넷 EV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급속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가 그 회사의 설치 및 운영을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셀트리움 그룹하고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이제 신속 진단 키트 그리고 자가검사 키트를 지금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움 그룹에서 이걸 유통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올해 1월 달에 주가가 4월 달에 14,000원까지 상승을 했던 이유가 약간 진단 키트와 좀 엮여가지고 상승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성장성의 우리가 끝판왕이라고 보고 있는 바이오 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는 항상 MR 업체들의 한계로 거론되어 왔었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바이오 사업을 투자하면서 굉장히 지금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인터파크하고 인터파크 바이오 컨버전스에 49억 원을 투자를 했었고 우리가 최근에 알차이머랑 치매 진단 시장 관련 기술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피플 바이오에 최근에 또 100억 원가량의 CPS 상한 우선주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기존에 15억 원을 투자한 거를 포함하면 지금 피플 바이오의 지분 6%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IPO나 바이오에 많이 아시는 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상장을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GI 이노베이션이 지금 약 밸류에이션을 약 6천억 원 정도로 상장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200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지분 3.5%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바이오 관련 펀드에도 지금 140억 원 규모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현금성 자산이 2,600억 원이나 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때 인터파크에 대한 매각 이슈가 나왔을 때 나온 기사 중 일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인터파크 이기영 회장은 아이마켓코리아를 중심으로 바이오 사업을 확장할 거다라는 얘기가 사실 이 부분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마켓코리아입니다. 안정성과 함께 성장성까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동안 시장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지도가 낮았었는데 인터파크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서 시장에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킨 이후 아이마켓코리아 고점 대비 그때 강하게 치고 올라간 이후에는 조금 쉬고 있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보고 계실까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 종목은 최근에 2년 동안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점에서 인지도가 낮았었고 일단 목표 주가는 18,000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약 5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데 이제 EPS를 산출을 했을 때 올해 사실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부분은 단기 순이익이 한 317억 원 정도가 되는데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EPS를 산출할 때 비지배 주주 순이익은 제외를 하고 산출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를 그거를 제외하고 했을 때 약 EPS가 786원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서브원이나 이런 MRO 업체들이 SK하이닉스 쪽으로 행복나래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포스코로 N2B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사실 다 비상장사여서 비교 가능한 그룹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5개년도에 평균 PER 기준으로 한 22.9배, 약 23배를 적용을 했었을 때는 지금 목표가가 18,000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너무 오른 종목은 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많이 못 올랐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었으면 이런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다 단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최소 중기 이상으로 좀 길게 끌고 가는 종목이고 이 회사는 그중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회사다, 우량한 회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탐방 리포트 통해서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목표가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18,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사 다녀왔습니다.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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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